대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매는 용감했다 자 세 번째 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박채원 정확합니다 자 네트에 걸렸어요 공의 파워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박채원이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대형 패배는 막아야 되겠죠 그때도 박채원 선수가 승점을 반드시 챙겨가야 됩니다 자 최진희 조금 전에 결정을 못 줬고요 이번에 결정을 본인이 기다렸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인내심도 많이 좋아졌죠 자 박채원 선수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경기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최진희 서브 자 네트가 박채원 박채원 공격 아 좋아요 지난 시즌 박채원 때문에 저희가 소리를 엄청 많이 질렀잖아요 5올 5올 자 계속 움직이게만 범실이 없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 6대5로 앞서 있습니다 걸립니다 아 정말 짧게 들어갔거든요 최진희 네팅 걸립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아 또 그런다라는 코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아 잘 또 그 연습에 덕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팅 걸리면 또 문무석 감독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역대로 수비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천으로 다 해야 됩니다 최진 스매쉬 그 끈질긴 지구력을 통해서 프레를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자 박채원 몰아붙입니다 다시 박채원 바뀌어 박채원 8대9 아 나이스 사아 스매쉬 몰려있습니다 자 네트 걸렸어요 자 네트 걸렸어요 이 밑에 있는 팀들 더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현장 환점이 중요합니다 그 공을 지금 박채원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오 좋아요 아 박채원 나가네요 아 좋습니다 첫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걸리고 자 그러나 걸리고 아 이번엔 롱초펄 다루고 있네요 그러네요 두번째 게임 들어와서 더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진입니다 아 이번엔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또 걸렸어요 최치,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아 나갔어요